일단은 항상 너무 지루할 정도로 많이 듣는 말이지만 얼굴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잘 설레가 되어있죠 실제로 제가 이런 분을 내 눈으로 볼 줄은 몰랐죠 그래서 항상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광동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만화같이 더 어두운 매력이 있거든요 제 표현은 약간 흥미남 같은 느낌인데 그 흥미남의 매력과 그리고 인간적인 눈동작 되게 카메라를 봤을 때 아 나 복 받았다 이 생각을 하는 느낌을 즐겨 만드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흥미예요 아니면 흥미예요? 흥미남인 줄 알았어요 약간 어두운 매력이 있는 미남 흥미라고 하는 줄 알고 검정쌀인지 근데 뭐 어떻게든 합니다 흥미 흥미 있는 남자이기도 하고요 그쵸? 예 어떻게 하셔도 완벽하게 설계된 황금 비율에 이런 이야기 듣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쵸? 아예 아예 너무 감사하죠 흥미남은 처음 들었죠? 흥미남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흥미남이냐 정말 흥미냐 뭐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감독님 정리를 좀 다크한 미남 흥미남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 과연 아예 아예